NC 선발 투수 찰리 선수가 1회 2회 여섯 타자를 깔끔하게 막아냈습니다. 외국인 관중들 어느 구장에서나 보는 건 그리 어려운 일 아니고요. 어제도 화면에 나왔지만 넥센의 패티증이라고 하는 그분은 거의 넥센의 좋은 팬인 것 같은 화면에 나오네요. 국내 팬들도 저렇게 팀을 사랑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열정이 대단한 그런 패드증입니다. 일단 열정도 포기진 배아이라고 부모님에서는 그런 자유롭습니다. 근강삼도 식구경이라고 하잖아요.